아 아 이 봐 지 아 하... 치킨 아니죠 여러분? 없어진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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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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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찰.. 產... 못 들었었음.. 아 바이처럼 너무 싫어 막새나네 아 너무 쫄았다 와 잘한다 잘한다 진짜 야 이건 진짜 고퍼 여자가 아니네 시발 잘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지금 한다고? 쟤 안해 졸나 졸렬해가지고 아 이거 졸나 아깝게 여기 있을건데 아이 돈 없었구나 아 이거 진짜 아깝네 아 좀 치타고 있으면 이겨내지 아 이거 아홉시 아 좀 더 빨리 진출할걸 아 자원 2000이나 있어 아 졸나 못사왔네 아 아 아 이거 잘 쌓았으면 마지막에 잘 쌓았으면 이긴건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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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letzte 아 뷔 아 아 moderne 아 저녁 아 ingo 여러분 안녕 이게 안되겠네 근데 진짜 아 진짜 이게 스티커가 엄청 많이 차이나는데 아 좀 차랄라 한대 진짜 팬클럽 상승도 괜찮고 아 팬클럽 추천이 너무 안되네 그니까 아 시청자 수도 안되고 아 많이 그거 하네 아 아 근데 키모티 존나 잘하네 못 이기겠네 씨바 아 존나 아이가 없네 진짜 아 아 나 개빡치네 저거 개빡치네 때문에 내가 못하는거라고 아 너무 못한다 진짜 아 아 일꾼 안빼면 지랄이기죠 네 이거 두개 빼야지 이제 할만하지 비슷비슷하지 아 진짜 킹모띠한테 벽을 느낀다 벽을 느껴 아 진짜로 아 킹모띠한테 벽을 느낀다 진짜 아 뭐라고? 아 저거는 넌 비전키고 해볼래? 해볼래 너 비전키고 그냥? 어? 내 저거랑 비전키고 해볼래? 뭔 내기 없이 당연히 내기 있어야지 해볼래? 어? 어? 헐렘? 환개빼고 비전? 들어와 씨 응 들어와 들어와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나 진짜 미친놈 으으으으으으... 와... 진짜 이거 지면 진짜 미친끼야... 아 노라이다드네... 그냥 게임에 소질이 없는거가... 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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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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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빼는 거랑 두 개 빼는 거랑 겁나 차이가 크다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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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M은 좀 스탑 못하는 척을 해요 후반에 빨라질 수가 없거든 아니죠 여러분 그건 망상이 아니죠 APM이 갑자기 빨라질 수가 없죠 후반에 원래 못하는 사람들은 느려지는데 또 다윈한 인 미국이 우선의 안성주신이 안성주신이 before governmen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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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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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할때는 무조건 남자야 스타할때는 무조건 남자고 무조건 남자가 있어 무조건 남자가 있어 진짜로 무조건 남자가 있고 왜냐하면 이게 스타채팅할때랑 이거 그 뭐야 여기 채팅할때랑 달라 어제 보신분들은 아실테지만 스타할때 욕박사장님이랑 할때 자기 본 성격이 나왔거든 욕박사장님한테 져가지고 개빡쳤을때 다 그 딸꾹치 하나도 안쓰고 딸꾹치 하나도 안쓰고 긴 장문으로 좀 더 붙여서 다 썼단 말이야 다 썼단 거리면서 근데 그때 딱 봤어 나는 남친이야 무조건 그리고 여자도 있어 아 진짜로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자를 절대 무시하는게 아닌데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스타를 못하는거죠 못하는건데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하지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스타를 많이 했기때문에 근데 느끼는건데 일주일만에 저렇게 실력이 늘거라면 여자는 절대 아니야 진짜로 일주일만에 실력이 저렇게 느는건 여자는 절대 아니야 하루에 무슨 12시간을 하든 뭐 13시간을 하든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다가 아 진짜에요 여러분들 여성 비하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성 비하가 절대 아니고 이거는 여성이 나올 수 없는 실력이야 어 일주일만에 이거는 좀 약간 그런거지 이게 또 뭐 여성 비하냐 여러분들 음 뭐라구요 아 형님 진짜 잡아오면은 진짜 형님 끝나는거죠 형님 진짜 좀 잡아와주십시오 진짜 저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에 진짜 잡아 잡아 잡아올게요 진짜로 아 진짜 잡아와주세요 에 진짜 음 아니 여러분들은 존나 이중성이 뭐냐면은 맨날 뭐 여자한테 좀만 자려주는 뭐 복팔대장 봉준이다 복팔대장 봉준이다 하면 이것도 뭐 여자일수가 절대 없다고 하면 또 여자 비하라고 하고 뭐 도대체 뭐 나보고 뭐 어떡하라구요 에? 아니 너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로 어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그냥 욕을 존나하게 처먹는거야 뭐냐 아 진짜 어 아 진짜 아니 형님 진짜로 아 한번 좀 차랄라하게 좀 잡아주십시오 진짜로 에 진짜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무엔터 연말 월사 아 연말이래요 원말 결산이 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좀 차랄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월말 결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 결산 이후에 어 어 이노기 형님도 오세요 이노기 형님도 예 이노기 형님도 오시고 월말 결산 이후에는 뭐 이렇게 정해진건 없는데 아마 어 비욘드나 아니면 헤비레인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플스 잘하는 민구 형이 오기 때문에 키 완벽하게 베어가지고 비욘드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비욘드랑 음 아니면 헤비레인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 같이 여러분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방송 보고 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신 뭐 하려면 해 어 하려면 해 비욘드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뭐야 아까 전에 비욘드 잠시 해봤는데 제가 키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암 걸리셨는데 내용 자체도 좀 괜찮고 괜찮던데 어 좀 괜찮던데요 어 지금 잘거야 어차피 지금 그냥 혼자 부들부들하게 놔둬 어 진짜 괜찮던데 좀 열심히 좀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여러분들 예 방송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예 새로운 드라마 컨텐츠를 해봤는데 예 반응이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역시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오늘 방송처럼 여러분들 20일동안 예 차랄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천 즐겨찾기 마지막으로 예 한번만 부탁좀 드리겠구요 뭐 뭐 뭐 뭐 당직은 예 무비스타에요 당직 당직은 무비스타고 예 오늘 무비스타가 예 대신 아니 뭐 말해 아아 나 진짜 말해 아아 그게 더 짜증나 어 480시간 이제 2일차죠 여러분들 예 이제 2일차지 우리 데라드형 여섯이구요 음 아니 1일차야? 아 1일차라고? 아 쓰 구라치지마 정말이야? 뭐라고? 뭐 내가 남자건 여자건 딸고 이건 치카야 실치는 맞아 뭐 어쩌라고 근데 어 뭐 어쩌라고 뭐 친새끼인가 진짜 1일차 음 총 친구 속에 하아 다른 BJ들은 다 리 그 뭐야 체육대회로 갈대 나는 아휴 잠이나 자야겠다 아 아 씨바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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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번시만 좀 마지막으로 좀 눌러주시고 너무 추천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좀 추천이 너무 딸려서 딸려서 그런 상태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1일차. 1일차인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쿵그레일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쿵그레일입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쿵그레형님 딸꼬기형님보다 쿵그레형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진짜로? 좀 약간 쿵그레형님 이라고 느끼는데 근데 쿵그레형님인걸 잡아버리면은 내가 480시간을 안해도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쿵그레형님이 내한테 먹티를 한게 없기 때문에 먹티를 한게 없어서 만약에 잡으면은 내가 무조건 데리라고 했던거 이거 480시간 이거 걸겠다 그거는 이제 240시간으로 줄어지겠죠. 근데 리셋은 맞아요. 리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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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리셋은 리셋은 맞고 리셋은 맞는거죠. 리셋은 맞는거죠. 근데 이제 그걸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형님 진짜 그걸 좀 잡아오면은 제가 240시간으로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잡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증거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구요. 해장기 꼭 좀 잡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여러분들 또 일어나가지고 바로 또 차랄라하게 오늘 방송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또 내일 그 뭐야 연애의 발견 이하부터 보실 분들은 새벽 한 5시나 6시쯤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거 좀 적어놓고 오늘 당직은 무비스타고 무비스타 말 좀 잘 들어주시구요. 오늘 당직 무비스타 오늘 당직 무비스타고 그 다음에 자는 시간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1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지 17시 30분이면은 19시 19시 30분? 맞나? 어 19시 30분 어 19시 30분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오늘 컨텐츠는 예 그거 뭐야 말씀드렸던 그거고 월말결산이고 예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일 뵐게요. 아 오 8시간 뒤에 뵐게요. 시스템 시스템